집사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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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이자 잤어? 집사2살 다행이다 집사2살 기울이자 갈아줄까? 집사2살 알겠어 기울이자 갈아줄게 귀여워 귀여워 집사2살 오, 오, 오 바깥을 바깥으로 돌아오고 이제 바로 바깥을 바깥으로 돌아온다 오, 이리 와 네, 오 자, 바깥을 바깥을 바깥으로 돌아온다 자, 바깥을 바깥으로 돌아오는다 오, 오 제라 소리 들러봐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와우 시래, 시킨들한테 안녕해줄까요? 행성만 해줄까? S.E.H.I.N. 아아아.. 아아.. 그러고 못하셨어 시래, 여기서 시킨들이 바구니로서 애교가 만납니다 뭐오.. 여기 여기.. 음 치킨이 여기에 나온거에요 제가 이제 이걸로 우리 밥먹으러 갈까? 치킨이 먹는다 시리 아기 또 있어 이리 집어 시리 집어 아기부터 출발 그쵸 아기 뿌려줘 그렇지 예이 잘했어 그쵸 여기 올라간나 오랜탈 1, 2, 2 1, 2, 3 1, 2, 1 1, 2, 1 1, 2, 3 1, 1 1, 2, 3 1, 2 1, 2 샤워 엄마가 기다렸어 엄마가 기다렸어 배고파요 엄마 이거 진짜 바로 시에라 네가 받아갖고 지금 저기서 구워준 에그프라이어 에그 베네딕 맛있겠다 네 와 이거 니가 야 야 야 야 시에리가 문 열어주세요 너 너무 현대식이다 시에라 여기는 깜짝 놀랐어 시에라 여기는 키를 놔야해 키는 달라 여기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너를 돌려야해 쇽 됐다 이렇게 빼고 자 열어볼게요 우와 열었다 뛰기 아니야 시에라 아우 귀여워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가졌어 자아 한쪽으로 가자 오 더워 엄청나다 엄청 뜨거워 아침 더러운거 아니야? 하하하하 그러게 그럼 가보자 아니면 바로 우리 여기로 들어가자 여기로 6시 오 더워 하얀다 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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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셰이 이거 봐! 세워졌어! 우와아아아! 우와아아아! 셰이 바로 앞까지 갔다! 셰이 여기 한 번 들어가 볼까? 엄마랑 같이? 한 잔 들어가 볼까? 엄마랑 한 번 들어가 볼까? 우와! 시원하다! 물이! 물! 형 물이 별로 안 썩어! 아 이거 안 좋아! 스크라시! 스크라시! 안녕히야해! 우리 아저씨 꺼? 엄마가 와 봐! 시에라 안녕히야 안아줘! 엄마가 앞으로 와 봐. 제가 생각해 봐. 엄마가 앞으로 와 봐. 이제 무서워! 엄마가 봐. 뭐지? 시에라! 그래도 바닷물에 처음으로 물을 담궈봤다 그치? 그러게 알 담궈봤다 물을 담궈대 조긍도만 해보신다 고추가 하는걸까? 쓰레기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 쓰레기 한번 해볼래? 쓰레기 한번 해봐 이렇게 우와 됐다 아빠도 아빠도 한번 해주세요 시에라 됐다 고마워 이렇게 뒤집어 놓고 가면 돼 다 했다 이따가 또다시 해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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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시에리가 일어났어요 시에리가 일어나자마자 아빠 아빠 해가지고 시에라 그랬어? 그쵸? 우리 시에리가 진짜 아빠 아빠 했을까? 그랬어 시에라? 시에라 저기 자전거라는게 있거든? 바이시클 우리 알지? 그래 바이시클 시에라 여기 앉으면 탈수있다 시에라 여기 시에리 여기 앉으면 탈수있다 여기 타볼래? 다만 타볼래? 여기 타볼래 시에라 뒤에? 여기 시에리 자리야 아빠 앉고 타면 돼 아빠가 여기 타고 시에리가 여기 뒤에 타는거야 한번 타볼래? 시에리 아빠랑 같이 타볼래? 사보고 싶어요 이거? 저기 나와서 타볼래? 앉아볼래? 응 시에라 시에리 좋아한다 웃고있어 어 시에리 좋아? 시에리 좋아요? 집에 가자 시에라 여기 왔다 다시 마세요 시에라 재밌었어? 시에라 시에라 아빠가 너무 운전을 못해서 미안해 이제 또 타고 싶어 시에라? 생각 좀 해봐야겠어? 내리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시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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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에라 시에라 아이스크림 어 이제 빠빠이했어 세이라 여기 손 씻는거야? 손 씻는거야? 손만 해 민호 안해도 돼 세이라 괜찮아 이제 됐다 고마워 손 씻는거야 손 씻는거야? 그쵸? 네, 저희는 기다려있어 손 씻는거야 손 씻는거야 기타 mobil 손 씻는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짓말 괴안 시에라 시에라 엄마 굿나잇 옳지 위에 봐봐 시에라 손장해 시에라 시에라 보여요? 고기 잡을게요 이것봐 와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거야 시에라 제목은 소금을 만드는 맷돌 같이 끌까 아빠랑 됐다 야기씨름 안녕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있고 자전거가 이렇게 있고 자전거 솜판통 엄마랑 시에라가 놀고 있네 시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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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놀고 있었어? 뚜껑을 열고 닫고 여기가 2층 리빙룸입니다 예기씨 10분 30분 후 1분 30분 2분 30분 아이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